보다나 고데기 보다나 고데기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제가 바비리스 그거를 쓰다가 이걸로 가르탄지 꽤 됐는데 이거 머리집힘도 되게 덜하고 부드럽게 돼가지고 이거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일단 여기를 살짝 이렇게 말아주고 이렇게 밖으로 밖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말려주고 치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머뭇이를 살짝 잡고 머뭇이 시켜주고 나서 이렇게 머리가 끝냈습니다 머리가 끝났습니다 내려오고 나가면 돼요 안녕 성공한 사장님이 있나요? 성공해야 될 사장님이지 성공한 게 아니라 고객님께 확인 한번 해주세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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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 붙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붙여줘요? 좋아요? 네 그렇죠 다시 붙여줘야 되는데 안녕 프리스비 강남점에서 오늘 맥북을 구매했는데 오빠 카드로 일단은 이렇게 마우스 민트 컬러가 너무 예뻤어 그치? 맞아 맞아 이거는 윈도우 장품 불법은 안 되니까 이거 그거 뭐지? 따라라라따 맥북 프로 16인치를 구매했어요 짜잔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에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컬러가 제일 이쁜거 같아 짜잔 구성품을 한번 보면 충전기 충전기 되게 무겁다 스티커 이거는 뭐 사용설명서 같아 이렇게 이렇게 윈도우를 여기에서 설치를 해주시더라고요 친절하게 그분 이름이라도 알고싶다 무슨 인식? 난 이게 굉장히 놀랐어 이게 내 지문 인식이 되더라고 여기 잘 보이나요? 내꺼라는 뜻이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총 금액이 327만 3천 7백원인데 여기에서 12만원을 할인 받아서 315만 3천 7백원에 구매를 했고 그리고 윈도우 정품은 총 20만 8천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 회원가입을 하면 할인해주는 쿠폰을 사용해서 17만 8천원 340만원대 정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돈 많이 벌어야겠다 난 돈 다 썼어 망쳐 끝이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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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